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사 run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run은 여러분들께서 달리다로 알고 계시죠? 물론 달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본 의미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달리다라는 느낌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기계나 사업체도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사업이 쭉 나아가다라는 것은 그런 사업을 운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기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면 이 기계가 작동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나아가는 그 이미지에서 달리기도 하고요. 운영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작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뜻으로 딱 고정시키기보다는 이런 기본 이미지와 확장을 생각하신다면 이 쉬운 동사 run을 다각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용된 문장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직업을 말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뭐 어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I work at, I work for 하면서 그 회사 이름이나 부서 같은 걸 넣으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 run a small company 작은 회사는 small company 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운영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u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I run a small company 달리다 이외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 이상한데? 갑자기 뭘 달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I run a small company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run a small company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바뀌었죠? 그리고 작은 회사가 아니고 이번엔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식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My parents run a restaurant 식당은 보통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강세를 주시면 좀 더 비슷하게 잘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어처럼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듣는 외국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이 발음 하나하나를 모두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발음을 완벽하게 내는 거는 원어민 입장에서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서로 소통될 정도만 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멜로디 강세 부분을 확실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거기를 살짝 움직이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타시면 더 비슷하게 낼 수 있어요. restaurant 영어는 음악과 같은 언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멜로디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굳어서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손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고갯짓도 하시면서 하면 훨씬 더 소리를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R 사운드가 가장 앞에 있으면 입을 좀 모아주면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run이 아니고요. run 레스토랑이 아니고 restaurant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my parents run a restaurant 한 번 더 뵐게요. my parents run a restaurant 모아주고 힙을 강하게 한번 내주시면 됩니다. 초반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계속 하다 보면 이 근육이 점점 익숙해져서 소리 낸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식당이 아니고 작은 식당이고요. 그 다음 평소에 늘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를 좀 강조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he is running a small restaurant 이렇게 됩니다. 이 restaurant 앞에 small을 붙여줬고요. 자, 그 다음 진행형을 사용했는데 진행형을 사용하면 늘상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he is running이라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he runs a small restaurant. 어, 그는 작은 식당 운영하죠. 이런 느낌인데요. he is running이라고 하면 뭐 다른 때는 회사를 다녔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네, 요즘에, 지금 요즘에 지금 요즘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좀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도요. 너무 편안하게 하시기보다는 he is running a small restaurant.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까요? he is running a small restaurant. 한 번 대요. he is running a small restaurant.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니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제니가 나한테 얘기했어. 그녀가 네,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이야. 뭔가를 말했어, 얘기했어. 라는 느낌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제니 told me she ran a company. 이렇게 됩니다. 자, 바뀐 점은요. 가장 앞에 뭐가 나왔죠? 제니 told me 나한테 얘기했어, 말했어. 라고 했는데요. 이 말하다도 say, tell, speak, talk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tell을 한 번 배워보겠네요. tell은요.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고요. 뒤에는 대상이 나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이 원더걸스의 노래 중에 tell me,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tell me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많이 활용되거든요. 여기서는 제니 told me tell의 과거형이 told입니다. 그래서 제니가 나한테 말했어. you told me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 등등으로 이 주어를 바꾸어 가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요. she ran a company 참고로 ran and run 네, 이 운영하다의 과거 형태입니다. 그녀가 네,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맞춰줘야겠죠. 앞에 told라고 과거형 나왔으니까 그때 얘기한 거니까 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제니 told me she ran a compan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 단위별로 두 개 나눠서 연습해 주셔도 괜찮아요. 혼자말로 계속 제니 told me 제니 told me 제니 told me 제니 told me You told me He told me 막 혼자서 이렇게 바꾸면서 저는 이렇게 막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미세하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she ran a company 마치 노래처럼 해볼까요? she ran a company she ran a company she ran a company 붙여 볼게요. 제니 told me she ran a company 이렇게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멜로디를 타면서 노래처럼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씩 바꿔서 얘기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했어. 언제? 내가 어릴 때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라는 게 한국어에서는 가장 먼저 오지만 영어에서 이런 시간 정보나 장소 같은 건 뒤로 뺍니다. 이런 어순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My father ran a restaurant when I was young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앞에 거는 똑같죠? My father ran a restaurant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She ran a company 이거 살짝 바뀌었어요. My father ran a restaurant 나중에 이러다 보면 네 살짝 바꾸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단위는 when I was young I was young 하면 내가 어렸을 때라는 과거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when을 사용해서 시간을 얘기합니다. when 뭐 뭐 할 때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덩어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My father ran a restaurant when I was young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랑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나 어렸을 때 아빠 식당 운영했어 이런 느낌으로 My father ran a restaurant when I was you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엔진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엔진은 어떻게 작동해요? 자 이번에는 어떤 회사나 식당이 아니고 이 엔진 기계 같은 네 나오면서 뭔가가 작동되다는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초 들 테니까 한번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이런 거 나중에 모르시면 그냥 엔진 워크 하우 네 이거 완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일단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진짜 기본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여드리면 how does the engine run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죠. 이럴 때는 그냥 how부터 나온대요. how how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엔진이 작동하는 거죠. the engine run the engine run 엔진이 작동하다. 이렇게 how the engine run 이렇게 하면 얘기해도 사실 원어민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겠죠? 여기서는 does를 붙여 볼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BTS? 이런 식으로 뭐 뭐 하니? 라고 할 때 do you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작동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do가 아니고 does를 사용한 이유는 이 주어가 나 너 뭐 그들 우리 이런 식으로 1인칭이나 2인칭이나 아니면 복수 형태가 아니고요. 그녀 그 그것 그 물건 이런 3인칭일 때는요. does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너무 헷갈리신 다음에 일단 넘어가신 다음에 많은 문장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혹은 나는 좀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 3인칭이니까 좀 신경 써서 더 주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does the engine run? 참고로 엔진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너가 아니고 d 라고 살짝 붙여줬습니다. how does the engine run?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does the engine ru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장은 엔진 좀 잠깐 작동시켜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가 아니고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can you run the engine for a moment? 이렇게 들어갔죠. 일단 이거 딴 거 몰라도 이것만이라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can you? can you가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엔진을 가리키면서 can you? 이러면 뭐 작동시켜 달라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run the engine 그 엔진을 작동시키다 이 덩어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for a moment 이거 한꺼번에 기억해 주세요. 잠깐 wait for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등등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for a moment 합쳐서 for a moment 잠깐 동안이란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can you run the engine for a moment?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가 세 개가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run the engine for a moment? can you run the engine for a moment? 헷갈리시면 천천히 의미 단위별로 가는 거예요. can you run the engine for a moment? 이렇게 덩어리들을 나눠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run을 배워봤는데요. 지속해서 나아가는 이미지. 사람이 달려가기도 하고요. 기계를 계속 작동시키기도 하고요. 식당이나 회사 같은 걸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하기도 한다는 느낌.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문장을 만들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이 문장을 익히는 속도나 말하는 속도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두 번씩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I run a small company. I run a small company.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My parents run a restaurant. My parents run a restaurant.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He is running a small restaurant. 제니를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제니 told me she ran a company. 제니 told me she ran a company.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식당 운영했어요. My father ran a restaurant when I was young. My father ran a restaurant when I was young. 엔진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How does the engine run? How does the engine run? 엔진 좀 잠깐 작동시켜 주시겠어요? Can you run the engine for a moment? Can you run the engine for a momen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헷갈리시면 언제나 시간 나실 때마다 복습 복습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식당을 운영하시나요? 당신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오늘 배웠던 표현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댓글 한번 써주시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 문장이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데이 바이 데이,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 보세요.